1. 2. 1. 2. 2. 2. 2. 3. 2. 2. 1. 2. 우리는 600만불의 사나이들! 자, 어서 빨리 빛을 되찾으러 떠나자! Let's go! Let's go! Let's go!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평소에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는 살짝 스포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족구! 풀바이드림팀! 박력체험! 저희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1. 2. 2. 2. 2. 2. 2. 2. 2. 2. 3. 2. 3. 2. 3. 3. 3. 2. 2. 3. 3. 2. 3. 2. 2. 3. 3. 2. 3. 2. 2. 3. 3. 3. 2. 2. 3. 3. 4. 5. 5. 5. 5. 4. 5. 5. 6. 5. 6. 9. 9. 10. 11. 여기가 급여한 곳인가? 내려오! 어디야? 여기가 첫 번째 지옥인가? 음! 지옥 냄새! 아 이거지! 지옥이라 덥구만! 불의 지옥인가? 불의 욕장 추격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곳은 1930년 경선 최근 마을의 도둑이 자주 들어 흉흉하다 저는 뭐 좋아하는 콘텐츠 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찾고 막 저희끼리 경찰과 도둑을 하는 것 게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한 물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망측한 고물들을 모아 고물상에 팔아넘기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며 반드시 따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곳이 어째서 추격지옥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니 별거 없구만 그게 근데 단점이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 세상이 그런 거야? 아 세상이 그래? 우리는 하나 아니었나? 아니야 흩어져 흩어져 이 주의 완성 아니었어? 이 주의로 가는 거야 이럴 때만큼은 맞아 지옥냄새 해봤어? 시혁이요? 시혁이요 시혁 시혁이요? 시혁이요 시혁 시혁이요 시혁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야 뭐야? 야 뭐야? 추격자는 20분씩 총 3라운드로 지진 라운드마다 고물의 수와 추격자의 수는 증가하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숨겨진 고물을 찾아야 한다 경찰에게 잡힐 경우 3분간 움직일 수 없으며 갖고 있던 고물을 빼앗긴다 멤버 모두 개인 금고가 있으며 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찾은 고물은 우승 상금으로 환상되며 최종 결산 기준은 모든 라운드 종료 후 공개된다 오우 뭐야? 야! 시혁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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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구나 시혁! 시혁! 야! 우와 야! 오! 와 너무 갑작스러운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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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심장이 너무 뛰는데 이거? 와! 오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본격적으로 찾아볼까요? 저기 있다 아! 큰일 났다 저기 있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일게요 왜왜왜왜 깜짝아 야야야야 용아 하면서 배운 게 뭐냐 카메라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장! 여기 잡혔어! 봤어! 뭉쳐야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걸 일단 뭔지 일단 일로 일로와서 내가 보게 현대시대에 없는 물건 아니 현대시대의 물건을 쓰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 거치 카메라가 여길 비추고 있어 설마 설마 옛날 시대에 설마 소화기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닐 거 같아 저를 구하러 오진 못하나요? 멤버들이? 없겠죠? 하긴 뭐 구하러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개인전이 있기 때문에 야! 여기가 빵집이니까 빵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카페 4 5 nuestro 요고 tunnel 욕이 별로 잡혔던데? 어... 욕이 잡혔어 우기에 닫고 가야죠 찾기 위해서 변 115 아닌가? 하다는 그 estab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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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어요! 진영이! 여기 안에 있어요! 진영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섯 분이 서초역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훈훈한 것보다 뭔가 배신하는 게 좀 더...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그림...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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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 가세요! 아아! 영성아! 일단... 도망가세요. 아... 저 진짜... 몇만하면 안 뛰는데... 너무 무섭게 쫓아오신다. 진영! 이거 동맹을 해야겠어! 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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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잠시만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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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지 마세요. 미안해! 아... 아... 이런... 어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동이... 저기, 저기... 제발요! 제발요!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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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깜짝이야. 뛰어들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하... 이 짜릿함. 동료를 배신하고 얻는 휴식. 와! 빨라! 안 돼! 와! 빨라! 안 돼! 안 돼! 또 잡힌 거야? 응. 또 잡혔어? 연둥이 여기 있어요! 연둥이 잡아! 연둥이 잡아! 아! 어? 얼음도 그거예요? 얼음. 얼음땅. 후! 어?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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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 녹이지 마. 아, 형님. 한 번만요, 형님. 저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저만 잡아요? 휴식을 하면서 한번. 그걸 짜봅시다. 그 계획. 제가 보기엔. 방 안에는 절대 없어요. 안에는 절대 없을 거예요. 안에는 절대 없고. 야외. 약간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킥 워드. 어디 있지? 그쪽 없어? 어. 나 하나 찾았어. 못 찾았어. 얼음, 얼음. 깊어 거짓말. 얼음을 설마 하셨겠어요? 어우, 이건 안 돼지네. 없네. 여기 진짜 없을 리가 없는데. 아, 또. 허탕 좋네. 오, 정말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똑똑. 뭐야. 진짜 연어이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알고. 한 입만 먹을게요. 아, 어렵소. 아. 금고에 넣어놨다가 해동시켜 먹죠. 아, 이거 이렇게 안 어렵습니다. 이제 한 두세 점 먹고 가는 건데. 승훈이 형. 승훈이 형. 찾았어? 너 뭐야, 잡힌 거 아니야? 찾았어. 형, 나랑 팀을 하자. 너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나랑 팀을 하면 뭐가 좋은 줄 알아? 뭐가 좋아? 형, 위험할 때 내가 잡힐게. 아. 진짜 내 거에 보물 좀 챙겨줘. 반딩을 하자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반딩 아니어도 6대4만 해도 돼. 나 좀 챙겨. 나 좀 챙겨줄게. 진짜지? 어. 내가 잡힐게, 알았지? 알았어. 대신 다음 봉을 찾으면 내 거야. 알았어. 뭐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없지? 어. 야, 진짜 너 찾았어? 아니, 하나도 못 찾았어. 현색이 찾았어. 얼음. 그리고 킥볶이 찾았더만. 진짜? 누가? 승훈이 형. 어떻게 찾아? 나 진짜 못 찾겠어. 감을 못 찾겠어.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또 들어왔어.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어렵냐? 야,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무이득 팀. 하이. 내가 먼저 줄게. 없어. 어? 빼서 뭐든가. 간장 흘린다. 아, 아, 아. 간장 흘려. 한 입만 주면 안 돼. 아니, 얼었어. 안 뺐어. 아, 얼었어? 간장 흘려. 야, 야, 야. 간장 흘려. 오빠 한 입만 줘. 한 입만.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분명히 있어요.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드라이 아이스 아닌가? 손을 만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아, 이걸 또 어떻게 숨겨. 아. 일단 이게 녹기 전에 빨리. 와, 이걸 찾네 진짜.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현석. 너도 나와 피와의 동맹을 하자. 다음 보물 찾으면 형 좋아. 대신 형이 잡혀줄게. 너 대신 한번. 고민해볼게. 뭔지 알지?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형이 잡혀준다. 어떻게 할 거야? 할까 말 거야? 할까 말 거야? 할까 말 거야? 안 해! 왜 그러세요? 요한아 조심해 조심해.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형도 아직 하나도 못 찾았어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 또 하다 잡히면 또 허무하니까. 이거 맞죠? 몰라요? 아니에요? 형아. 찾았어? 형 말 많이 찾았어? 아니 못 찾았지. 못 찾았어? 가시죠. 저랑 가시죠. 형은이 형 희생양이였네. 형은이 형 믿을게. 형이 찾아 갔다 줄게. 용아. 추격자님 좀 데리고 가봐. 아니 형 나 잡는 동안은 내가 한번 묶는 거야. 아 진짜? 형 이거 엄청난 정보예요. 4번 잡혀서 어디 정보야. 잡혀봤어야 알지. 어? 끝났네. 모여야겠다. 그치? 어 이거 있었을 것 같은데. 야 더 봐. 현서 봐. 상식적으로 이런 곳 책상에 갑자기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말이 돼? 근데 그 택 있었어? 어? 택 뭔 택? 없었구나. 어이구. 부각을 많이 찾았으려나? 자 세 군데. 잡힌 사람. 나 한 번. 용이 계속 잡혀. 어 이제 보물입니다. 보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써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 나 어디서 찾아? 이 시대에 없던 1930년도에 없던. 아 진짜? 봐봐. 이 킥보드, 얼음, 초밥. 얼음이 없었어? 귀하지. 재밌다. 우리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 나 거의 수각 전에 했어 진짜 그냥. 카메라를 심각나서 그냥 막 뛰어. 근데 경찰분들도 뭔가 사람인지라. 지치면 이제 안 따라오셔. 아니 좀 멀리서. 이러고 쳐다보고 계셨네. 아니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이러고 걸어와. 진짜. 진짜 어렵더라. 티비에서 보는 건 다르네. 야 용이가 레전드야 진짜. 용이. 전차에 숨어있고 용이가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조용해져. 그대가. 어? 나 도망치기 힘든데 이제. 숨어있어야겠다. 형이랑 하면 돼. 형 못 믿겠어. 야 제2의 연석. 제2의 연석이라니. 제1의 용이야. 나는 배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 이 소리가 제일 싫어. 가기 싫어.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 보물. 찾아봤던 것도 다시 찾아봐야 돼. 저 1라운드 때 하나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찾아야 되고. 이런 거 약간 팀전이어야. 뭐야. 약간 현석이 같은. 멤버랑 팀이어야. 이런 건 이길 수 있는데. 2부에 진심으로. 다음 곡을 찾으면 내 거야. 알았어. 와 이건 내가 가주면 안 되나? 가주면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 일단 하나 찾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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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도 없도록 생겼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어, 이거 뭐야? 형, 나랑 하면 이렇게 찾아온다고. 자, 용이 아아. 숯사 진짜 너무 먹는다. 자, 우리 건이도 아아. 얘 보물이구나. 아니야, 보물이면 써있지. 보물이야. 하나 보냅니다. 왜? 아! 아, 하나 보냅니다. 왜? 아! 아! 안 돼!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감사합니다. 아, 생각나는 노력이 있네요. 더우웨이드 선배님들의. 밤 더 뜨거워! 예! 형, 나랑 동매를 하겠어? 어? 나랑 동매를 하겠어? 뭐 해줄 건데? 어, 뭐야? 야, 용아. 왜요? 첫 번째 타자만이야. 이게 없어. 나 뺏겼어, 승훈이 형한테. 이게 없어. 승훈이 형한테 뺏겼어. 어디 가시니? 어디 가셔야 될까요? 마트신 연간 끝나서 가시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빨리빨리 찾아라. 승훈아, 나 3개다. 왜? 솜사탕이랑 에어팟. 형, 솜사탕 어디 찾았어? 다 만들고 찾으니까 이제 안 만드셔. 왜? 어디 계셔? 여기 계시잖아. 아, 더 주세요. 하나 주세요. 그대로. 네. 어, 뭐야? 당신은 제 거에요. 우와, 여기 보물이 있었어. 아, 대박. 뒤에 있어, 보물표. 보물이 있었어. 아, 일로 오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없어, 없어. 어, 찾았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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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야. 저거 없을 거 아니야. 인시대 이게 왜 있어? 인시대 이게 왜 있어? 인시대 이게 왜 있어? 인시대 이게 왜 있어? 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큰데? 아, 여기 그늘 지고 좋네. 파라소, 파라소. 파라소, 파라소. 아, 이거 맞죠? 보물표. 보물표가 있어야 돼. 정모 형 보물 찾으라고. 빨갛아, 뺏어. 아! 요런 거에요, 여러분. 아! 야, 상상, 감 들어봐. 나 알았잖아. 나도 와, 차원아. 나도 와, 차원아. 정석 좀 보이긴 하면 재밌을 거 같은데. 꼴? 네. 뭔가 예상이 가니까 네, 약간 즐기면서 야, 형, 저거 더 뺏고 있다. 우리 가지는 거 같아. 어때, 어때? 비교. 야, 형, 승훈아! 도와줘!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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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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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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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알았어. 그러면 나를 한 번만 설득시키고 가봐. 뭐해? 나한테 뭐 좋은 말 하나 하고 가봐. 좋은 말? 네. 카트, 카트라도. 야, 온다, 온다. 군수 부상해. 알았다, 군수 부상해. 알았다, 군수 부상해. 알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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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보고.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서바이벌입니다. 저거 봐요. 아, 하필 현석이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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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잡혔네. 아... 저... 킥크 친구 많이 잡았어요. 킥크 친구가 저희를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억울하네. 아... 으아! 하라 소리도 맡기고. 아, 가봅시다. 보자. 누우실 범위인자. 으아! 찾았습니다. 응. 이것만이겠죠? 이것만이겠죠? 자... 야! 찾아! 찾았다! 아... 아... 됐다. 어! 하이! 야!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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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은 제가 갖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배신했어? 어... 누가? 승훈이 형. 믿을 사람 없어, 다 빼고. 노란머리 믿지 말았지. 노란머리 믿을 사람 없다. 전화 발견한 것 같거든요? 아, 이 분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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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또 잡았어. 얼마 남았어? 내가 도와줄게. 어? 몇 분 남았어? 1분! 아니야, 너 앉아봐. 제가 못 잡는데. 짜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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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예스! 아! 두 개나 찾았어요, 발전. 아, 진짜 없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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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다 제 밑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 나 힘들어. 안 오는데요? 안 오는데요? 안 오는데요? 잘 폴네요. 이거 알려줬어요? 네. 누구예요? 멤버가. 이면서... 너무 악당 같나? 거기 뭐 하니? 누구세요? 가져와라. 있네. 어디 가? 안 뺏어, 안 뺏어. 친구들! 누구세요? 사실대로 말이죠? 응. 형. 어? 이 게임을 그냥 할 리가 없잖아. 그냥? 아무튼 말하면 안 돼. 어, 알았어. 형한테 한번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나는... 물건 찾는 것보다... 나는... 아... 아니, 이 형 아까 나 만났던 형이야. 아니, 잠깐만. 야! 야! 야, 이 형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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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아까 좋았잖아요, 형. 아유, 나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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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뭔가 안 풀어줘. 알려줄게, 알려줄게. 나는... 아니, 없어. 알려준다고. 감사합니다. 휴기 시간 주셔서. 저 못 찾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왜 있지? 이게 뭐야? 어, 이거 뭐야? 해 먹는 건가? 어, 뭐지? 갑시다.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빠트렸어, 빠트렸어. 저기 있다. 이거, 갑자기 생겼네. 이거 없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송. 다 폈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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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기 보물 있어! 여기 보물 있어! 여기 보물 있어! 야, 수근이 형! 야, 잠깐만. 나 싸울 거야. 진짜로. 하지 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아, 남아. 몇 개 찾았어? 몇 개 찾았어? 두 개, 이거, 이거. 이거까지 두 개요. 형, 세 개요? 세 개. 아, 뭐야. 나도 세 개인데? 뭐야! 사랑해. 알았어. 야, 이 배흥망덕한 자식아. 넌 쟤 압삽하다. 너 저희한테 아까 알려놓지? 너 내가 경찰 온다고 알려놓더니 너. 어, 누구세요? 얘는 압삽의 끝이야. 나이스. 나이스. 몇 개 찾았어? 많이 찾았네. 진영이 세 개. 나 세 개. 현석이 네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영이 한 개. 여러분들, 이 미션에 비밀이 있어요. 최종 미션에 비밀이 있어요. 고물들을 모아 고물성이 팔아넘기는 것이. 고물성이 팔아넘기는 것이. 파는 거? 뭘 갖고 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지. 제일 비싼 거. 돈이네 저거. 아니면 제일 무거운 거. 아니면 제일 가벼운 거. 이런 거. 제일 가벼운 건 나지. 아, 근데 내가.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 제일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진짜? 아니 근데 가벼운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가벼운 거면 많이 찾을 수가 없지. 아니 깃털이 있으니까 무게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네. 무거운 거면 아까 그 분 아니야? 꽉꽉꽉 아저씨? 그 분이 중요한 것 같아. 사탕 아저씨 어디 갔어? 내 거야. 알았어. 야, 이거 한 번 당기면 안 되고. 우리 몸을 당겨야지. 혹시 꽉 하고 싶으면 잡아내기는 거 아니야? 뭐야? 귀여웠다. 많이 찾았네. 여러분들 이 미션에 비밀이 있어요. 최종 미션에 비밀이 있어요. 고물들을 모아 고물성이 팔아넘기는 것이. 고물성이 팔아넘기는 것이. 파는 거? 뭘 갖고 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제일 비싼 거 아니면 제일 무거운 거 지금 갖고 여러분이 처진 고물의 무게를 탈 거 고물의 무게를 탈 거 아, 난 관심이 없어 4, 2, 5채 바로 가, 그냥 자, 다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형, 무거운 거 찾아, 무거운 거 무거운 거, 오케이 어때? 좋아? 맛있어? 응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 형님 아, 이게 애들한테 바로 걸릴 텐데 아, 이거 안 굴러가, 심지어 이걸 숨겨 숨겨놔야겠어요 3라운드 깍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별로 안 무거운데? 이거 별로 안 무겁잖아 얘들아 얘들아 두 점을 더 먹을게 얘들아 너 죽는 거 가면서 보면 잡아, 안 돼 야, 야, 하지 말자 용이 형 용이 형, 용이 형 힘 합시다 내가 전형 줄게 안 돼 예스 안 돼 아저씨 가세요 여기 계세요 일어나세요 여기 앉으세요 마지막 라운드 파이팅 합시다 마지막 라운드 파이팅 합시다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용아 아이고 계셔 계신다고 용아 찾았어? 못 찾았어 형 찾았거든? 형 한 번 더 줄래? 알았어, 줄래 형 형 좀 그 그걸 찾았어? 컷, 컷 근데 너가 애들 시선 좀 끌어줘야 돼 알았어 진짜 형은 널 믿으니까 너한테 보여줄게 알겠지? 용아 뭐야? 형 이거 참 끊어졌어 괜찮아, 이거 오신다, 오신다 아, 잠깐만 내가 이거 같이 가 야, 용아! 용아, 용아, 용아 내가 왜냐면 이거 다 생각이 있었어, 진짜 때려봐 아, 이거 믿어봐 근데 얘 분리가 돼, 왜냐면 체인 끊어졌거든? 맞아, 맞아 둘이 나누자 그래서 한 명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뒤에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둘이는 하는 거야 아, 이거 잠깐 막아, 형 형 형 어떻게 체인 끊겼다, 진짜 체인 끊겼다고? 체인 끊겼다고, 체인 체인 끊겼다고 뭐야, 공을 뺏긴 거야? 어? 어? 자전거 내놔라! 자전거 내놔라! 야, 조심해, 조심해 어? 어? 내 건 내 거 또 내 거 또 조심해, 제가 연어이 드릴게요 연어이 좋아하세요 눈앞에서 뺏겨버렸네 눈앞에서 또 눈앞에서 뺏겨버렸네 아... 전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죽이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우와아! 짠! 오, 짠! 오, 짠! 오, 저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한 번 봐야겠다 가져가도 되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인정 아, 내 자전거 와우 오케이 오케이 오, 녀석 내가 너 시켜줄게 아이고! 야! 야, 보물 가지 사람! 야! 형 나한테 넘겨 저 뒤를 부탁한다 내가 우승상금 나눠줄게 우승상금? 어, 형아 집에 뭐 없잖아 따라와 꼴이네, 알았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미치겠네, 진짜 꼭 잡아주세요 파이팅 와, 뭐야? 몇 명이야? 진영, 나 믿어봐 진영, 나 믿어봐 붙여줘 나이, 나이 옆 앞 했어 안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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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vere이 firefight squat 한편 아, 기필건 꼈어 꼈어, 꼈어! 유시민 안 돼! 야! 야, 야, 야! 아니, 야! 넣어줄켜,book만 가게요 아니, 난 밥만 가지고 meaning 안장만 줘 형형형형형형형 게임 돼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공격칩 THERE 오케이, 이기는 사람이 제 거라고 오시면 돼요 준비 시작해주세요 시작 같이 가! 같이 가! 아, 내가 이겼어 줬어요? 형, 왜 손뼉이에요? 데려와 뭔데, 뭔데, 뭔데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괜히 있는 척하다가 잡힐 뻔했어요 와, 나는 진짜 하루 종일 뛰고, 하루 종일 못 참고 아, 형 진짜 어떻게 하네요 티, 티 나요? 아, 티 나 여기겠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세 역전 승훈아 승훈아 아? 못 찾았니? 어 난 역전했는데, 한 번에 어? 보호화 가서 카메라를 찾아보자 카메라가 와, 이거 진짜 아, 둘 다 어... 야, 한 번, 둘 다 혼데 형, 예, 30만원 주고 소고기 근데 저 철을 안 대시는데요? 네, 형 철을 안 지세요, 도망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과아저씨 때문에 우승을 했으니까 드리죠 형 형 형, 왜 철을 안 지세요, 초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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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게임 맞지? 봉우리? 마지막 라운드니까 게임 하죠 어떠세요? 게임에서 진 사람.. 제가 이기면 풀어주고 형이 이기면.. 한 번 더 읽기 시작! 한 번씩 준비 시작! 이겼어 허벅지 형이 이겨서 풀렸어 봤죠? 보셨죠? 허벅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기면 진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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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름 잘 도망다는데 아까 왔던 데인데 한번 가보자 와 1화 저 돈에 뭐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이제 목표는 안 들키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공 성공하겠습니다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하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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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감사합니다 제로 제로 하나 오케이 제가 이긴다면 풀어주십시오 제로 제로 셋 잠시만요 만 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승훈이 형 승훈이 형 그렇게 아낌없이 나무 되었습니다 저 도전 형 통찰할 걸 갖고 왔습니다 좋아? nam 할뜩 들어가겠습니다 저럴 얼마 안해요 혹시 집에 자전거 없으세요? 사전거 드릴게요. 눈 냄새. 랩판 냄새. 아 형 저.. 아 잠깐 잠깐. 게임. 게임 콜. 아 왜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만. 보험 없는데? 어! 묵지 빠. 가위바위보. 빠빠빠. 빠빠묵. 묵묵묵.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형 게임 게임. 형 게임. 형 게임. 형 게임. 안 돼. 가위바위보. 너무 잘했어. 묵묵묵. 아.. 게임 너무 잘한다. 나 미쳤어. 미쳤어. 이 다 버리고 저기 채우는 거죠. 신성아. 약속해 진짜. 약속해 진짜. 뭐야. 아! 뭐야. 이걸로 꼬셔야겠네 애들을. 갑시다. 이걸로 꼬셔야겠다. 그냥 더 얹어드릴게요. 이거 솔깃할 겁니다. 찾다드립니다.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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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돈을 들고 와서 수석 스티커를 붙이면 되잖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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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울 장인이죠. 불에 들이자. 저 돌만 모아. 진영이랑 현석이만 없으면 돼요. 있네. 아 무게 많네. 저는 깃털이랑. 고장난 거 같은데. 깃털이랑. 수석. 수석 입학. 수석. 이십. 사 키로. 이십 사 키로. 나 현석이의 대결이겠군. 아 이거 내 면허 있었으면 1등인데. 그러니까. 저 차키 있습니다 차키. 너 그거 하나 끝이야? 용인 내가 깃털 빌려줄게. 깃털이랑 같이. 차키. 얘 다 퍼졌어 우리. 아 여기 씨 형이 씨. 10g이에요. 10g? 10g. 동전이요. 이거 연어회랑 바꿨습니다. 제가 연어회 5점이랑 바꿨어요. 한 입 하실래요? 오. 현석? 사겠다 오케이. 돈 주고 사모는 거야 어쨌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건 못 올라갈 것 같으네. 야 못 올라가면 근데 못 재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못 올라가면 못 재지. 아니지 다 보더라. 그냥 하나씩 재야겠다. 몇 키로 해요? 30? 30kg? 아니야 돌 아까 한 20 몇 하지 않을까? 뭐야 이거 가벼워. 그거까지. 야. 20? 20? 50에 짐볼. 이렇게 진짜 이거였네. 24. 그니까. 52. 52? 많이 했네. 아저씨 제가 손사탕 하나 차려드릴게요 제가 장국으로. 마지막인데 안 오신 건가요? 아저씨. 저랑 연합을 맺지 않았습니까? 어? 4kg. 4kg. 향해 올라오시면 완성.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빼세요. 14. 12? 3kg? 내 거야. 2. 뒤에. 1kg? 1kg? 드디어 연호의 연합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연호의 연합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연호의 연합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저희로 왜 빼요? 저희로 왜 빼요? 보이시죠? 저는 진짜 상금 9대1. 연호의 연합. 연호의 연합. F4키. 연호의 연합. 연호의 연합.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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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시죠. 자 70. 70? 70kg. 고생하십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소환 돈은 109kg입니다. 소환 돈은 109만 원에. 상금 109만 원에. 이야. 상금 109만 원에. 이야. 이야. 오. 진짜 줘요? 현금 아니지. 가장 집회지, 가장 집회. 비트코인. 오 진짜 돈이야. 설마. 설레도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야 부루마블 돈이야. 진짜야. 오. 오. 형이랑 한 번씩 해주세요. 형. 자 우주의 세계. 형님. 주상소 한 마디 해주십시오 형님. 일단 전 이 돈을. 저희 집에 있는 백구에게 돈을 바칩니다. 와. 센스가 대박이다. 야 이건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절서도 백구 졌어요. 자 그럼. 지옥. 탈출. 가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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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모시네요 진짜. 이거랑. 이것도 어디지. 이게 무슨 지옥이지. 소지옥. 나는 악마의 의자만이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한국 아니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1분 안에 이걸 완주를 해야 돼. 야 되겠다. 성공하겠다 너네.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삼겹살입니다. 제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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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공기 네 여러분 조심하라 디노 의자 두 공기 일어난다 타닥 하러 가봐 자 자 타닥 살까 타 타닥 대충 대학생이야 그녀모 어리마물 먹자 빨리 가는 거야 이 주너 고맙기는 또 자 리본을 질전!